광명성 3호 2호기 위성 발사 성공 12월 10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운반 로켓 은하 3을 통한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천민이 무장한 강사강국의 위용을 받으니 조국을 믿음직하게 지켜낼 수 있는 위력한 거룩한 한생으로 세계를 이끌 성의 조조 문화들은 목청껏 환호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